짜잔! 안녕하세용!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왜? 어? 자! 어쨌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노터치 먹방 제3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두 달 동안 노터치 먹방을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했을까요? 제가 하나요? 맞아요! 저희 불화설이 있었어요! 농담이고!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가 노터치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노터치 먹방 메뉴는 바로 뭐냐면요! 지코바! 지코바와 그냥 닭가슴살! 저희가 이렇게 또 컨텐츠를 하면서 많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진짜 고급 메뉴와 그냥 일반 메뉴! 이게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뉴 선정 방식은 바로 뭐냐면요! 카브리 게임! 맞습니다! 그냥 간단 명료 깔끔! 신속 정확하게 사다리 타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지코바, 2번이 닭가슴살! 어디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제가 1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 그럼 가위바위보 합시다! 아 가위바위보로? 안 내면 줄래? 가위바위보! 나이스! 전 바로 1번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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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시작! 시작! 어! 어? 잠깐 뭐야? 결과 보기에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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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을 해! 어떻게 한 번으로 고정해! 아! 제발! 아! 도전 안 했어? 아! 이기지 마세요! 아니야 아니야 도전 안 했어! 도전 안 함! 아니에요! 도전 안 함! 저희가 정말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진짜 만약에 닦아서 다 걸렸다? 진짜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재미없잖아! 한 번만 더 해!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기는 그 인도 보여줘야 시청자분들이! 아 저번에 이겼잖아요! 한 번 더 해 한 번만! 내일은 진짜 한 번만 더 하자! 그럼 3판 2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제가 한 번만 더 지코바 걸리면 제가 이긴 거고 초재 씨는 두 번 이겨야 돼요! 가위바위보! 으악! 어디요? 아 그럼 나는 똑같이 할래! 여러분들! 과연 운명은 3,2,1! 어떻습니까? 참 수가 없어! 바로 프레비 하나 꺼내고 프레비 한 입 먹은 코 시작을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기 instead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아 진짜 안 걸렸илась 진짜 어떡해 찰떡볶음 지코와는 밥이랑 함께 먹어야 맛있어 그럼 어떡하지? 그리고 더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끝나고 진짜 아무것도 먹지 마시죠 그런거 없습니다 자 또 먹어보겠습니다 제끼야 소스 이건 무슨 소스지? 음 냄새 한번 맡아봐도 돼요? 음 아주 많은 냄새 그래도 쌩 닭가슴살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아 아 아 아 오늘도 다현님 보려왔습니다 역시 오늘도 미모가 이쁘네요 그리고 방송 자주 출연해주세요 홍구행님보다 다현님 더 보고싶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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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근데 꿀맛인데요? 아니 나도 맛있거든요? 아니 진짜 거짓말은 떡도 맛있어 나 떡은 안 좋아해서 별로 안 먹고 싶네요 참깨와 그리고 양념 지코바이 2개의 양념이 들어간 떡 에어컨 왜 껐는지 아세요? ASMR 모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들리세요 대응이 말하세요 으아아아악 ASMR 바로 껐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한집 바꿔 먹어볼래요? 아니요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내가 다음에 걸리면 홍구 가만 안 돌아 내가 다음에 걸리면 홍구 가만 안 돌아 응 악 요 찍고 봐 악 찍고 악 찍고 아 미안 악 악 악 질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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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질깨 질깨는 왜 드시는 거예요? 아니 질깨는 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량 한번 베풀어준다 시청자분들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치킨무에 한번 찍어먹게 해줄게요 아 그러면 진짜 딱 제가 정말 아량 한번 베풀어가지고 소스에 한번 찍어먹게 해줄게요 닭가슴살 질깨 한 번 느낌 어떤가 말해주세요 닭가슴살에다가 지코바 소스 찍어봅니다 느낌 한 번 말해주세요 정확하게 리뷰해주세요 정확하게 리뷰 한 번 해주세요 맛있어요? 말해 뭐하나 아니 우주 좀 채우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 잊었어도 저하고 똑같이 해서 걸려? 정답 아니 진짜 이거 오늘 컨텐츠 하려고 정말 한 끼도 안 먹었다니까 진짜 여러분들 정말 리얼하게 정말 순수 마음 그 자체로 맛있게 먹지 않아요?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만약 닭가슴살 걸렸다? 닭가슴살도 진짜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한 번 짜놔죠 제가 조금 붙였지 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노터치 먹방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내일 곱빵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어 우리 그 동선도 한 번 해보자 노터치 먹방 안녕하세요 노터치 노터치 어디서 매웠어? 어떻게 인사 어떻게 한다고요? 어? 아니 우리 시작할 때 인사 아 태원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노터치 하하하하 아 못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노터치 우유 노터치